윤창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새별아, 윤서야. 지금 할머니하고 시아하고 할아버지하고 이거 지금 하는게 뭐라고 하면 장난치고 있는거지. 이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면 요래 비비면 마늘 시아에서 떨어지거든 마늘 시아. 요기 먹가면 마늘 원종 시아 주화. 주화라 하는게 된다. 요거를 심으면 마늘이 아주 병도 안하고 토실토실하게 자랍니다. 주화. 알겠습니까? 지금 할머니하고 시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